문제다른 신혜순입니다. 22년도 1회 제4감옥 노동시장론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 시에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니까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 대책으로 나와야 되겠죠.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또는 금리인하라든지 조세감면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총수요 즉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죠. 1번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고요. 3번은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에요. 2번은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마찰적 실업은요 신규 취업자 또는 전직자 직업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마찰적 실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요 직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기업본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번 디귿본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원인이 원인으로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63번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재화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더라도 노동시장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개별 기업의 한계 요소 비용은 일정하다. 그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일 때 재화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국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노동수요국선이 노동수요국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노동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보실까요? 재화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제품가격이 상승했다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제품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한다면 노동수요가 그만큼 많아질 테니까 노동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사용자는 노동수요를 더 많이 노동을 더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노동수요량은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재화시장이 불완전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아니에요. 임금은 한계수입생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때가 최적공용이라고 하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처럼 임금이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노동자들이 이탈하겠죠.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완전 경쟁이 아니라 수입 독점시장이나 수요 독점시장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수요 독점시장에서는요. 하지만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임금은 한계수입생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64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고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대시켜야 해요.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2번에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포기장애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생산가능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제활동인구 10명이라고 하고 비경제활동인구 10명이라고 가까이 보실까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취업자 8명이라고 하고 실업자 2명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포기자의 증가 구직포기자는 직업업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이 구직포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업자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간 거란 말이에요. 구직포기자 증가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결국 한 명이 빠져나갔다 보면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2번 맞는 내용이네요.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두 낮아진다 했는데 이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라든지 학생은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어져요. 근데 이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이렇게 바뀌어 경제활동인구 속에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겠죠. 높아지고 실업률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수분의 실업자수인데 실업자수는 변동이 없고 경제활동인구속 한 명이 늘어난 셈이니까 실업률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에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아니 아니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직장을 갖지 못했을 때 급여를 받는 개념이니까 직장 구하는 사람이 여유를 갖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천천히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키겠죠.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65번 A 국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라고 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수분의 경제활동인구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50%예요. 여기서 생산가능인구수가 100만 명이라고 했어요. 100만 명이니까 결국 누크 계산해보면 경제활동인구수는 50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취업자가 40만 명이라고 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니까 취업자가 40만이라고 했으니까 실업자는 10만이라고 대본에 알 수 있죠.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경제활동인구수분의 실업자수 곱하기 100이니까 50만 분에 10만 곱하기 100 하니까 20%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66번 임금의 보상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이 임금의 보상격차라는 것은 근무조건 또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얘기로 광부에 임금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성별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 아니 아니 성별격차는 그냥 차별일 뿐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2번이 틀렸죠.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살펴봐 주시면 되겠네요. 67번 단체 교수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좋고요. 2번 좋고 3번도 좋아요. 그런데 4번 보시면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 행위에는 파업 있죠. 퇴업 있어요. 그 외에 피케팅이나 불매운동도 해당되어져요. 그런데 직장 폐쇄라는 것은 사용자 측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 노동자들이 직장 폐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68번 유니언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니언숍은 한마디로 말해서 클로즈드 샵과 오픈샵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조합원이 아닌 자는 채용이 안된다. 이게 클로즈드 샵이에요. 3번도 클로즈드 샵이죠. 4번에 4번이 바로 오픈샵이에요. 누구든지 채용하는 거. 이 클로즈드 샵과 오픈샵의 중간 형태가 유니언샵이다. 69번 69번 직무급 임금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직무급 임금체계는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가 직무급 임금체계에요. 때문에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에 연공급에 비해서 실시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연공급은 아주 간단해요. 연령이라든지 회사의 근무한 근속 또는 학력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주 쉽단 말이에요. 임금체계가 하지만 직무급은 직무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실시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0번 노동수요국선이 이동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노동수요국선을 볼게요. 노동수요국선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우측으로 이동하면 노동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좌측으로 이동했다면 노동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이에요. 2번 보세요. 생산방법의 변화 생산방법이 자동화 시설이 갖춰졌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노동을 들으시겠죠? 그래서 생산방법이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수요 감소해요. 생산방법이 낙후됐다. 그럼 노동수요 증가겠죠? 자본의 가격 변화가 자본의 가격이 싸졌어. 그럼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자본가격이 높아졌어. 노동수요 증가하고 이런 식이에요. 생산방법에 대한 수요 변화 생산방법의 가격이 생산방법의 수요가 증가했어. 그럼 많이 만들어지니까 노동수요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생산방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노동수요 감소고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노동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에 해당되어져요. 그런데 임금수준의 변화는 임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W0라고 한다면 W1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임금수준의 변화에 따른 이동은요. 같은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에 불과한 것이에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곡선 내에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71번 이원정노사관계론의 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원정노사관계론은요. 1차관계는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고요. 제2차관계는 경영대 노동조합의 관계에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인데요. 이 제1차관계는요. 노사간의 친화,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제2차관계는 노사간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이원정노사관계가 작용하는 관계가 제2차관계에요. 72번 산업변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거 해설의 꿰뚫을 보기에 보면 노동조합의 형태가 잘 나와 있죠. 산업변 노동조합, 기업변 노동조합, 직업변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이렇게 구분 노동조합의 4가지 형태가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봐두셔야 되요. 전문제 아주 잘 나오는 곳이에요. 여하튼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에 숙련공만의 이익, 옹호 단체가 되기 쉽다. 숙련공만의 이익, 옹호 단체가 되기 쉬운 노동조합은요. 직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에 해당되어져요. 산업혁명 초기에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결성한 단체가 바로 직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이에요. 산업별 노동조합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형태네요. 73번 노동수요 탄력성이 0.5래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만 5% 상승한다면 고용량의 변화는 어떻게 됐냐 했는데 노동수요 탄력성은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5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이 지금 뭐냐면 5%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5% 상승했어요. 그럼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0.5라고 했으니까 이거 갖다 곱해놓으면 2.5%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노동수요량은 감소하겠지. 간단한 것이에요. 2번으로 채택되어지네요. 74번에 9인초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다. 9조적 실업이죠. 이런 실업에 관한 문제가 실업에 관한 문제만 지금 한 회차에 3문제씩이나 나왔잖아요. 뭐 시험보는 우리나라에서 나쁠 건 없지만 이거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 수준을 떨어뜨리는 아무리 문제인행식이라고 해도 좀 이런 문제는 학공원 3개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문제씩만 넣어야죠. 좀 이런 걸름장치가 여과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이 잠재적 실업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실업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입이 거의 없어서 완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반실업 형태를 잠재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영세 농가를 둘 수 있어요. 자발적 실업은 말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실업하는 것이에요. 이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75번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을 감소시킨다고 했었죠. 그런데 고용량을 감소할 때 고용량을 감소시킬 때 노동수요국순과 노동공급 국순이 모두 탄력적이라면 그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잖아요. 일론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 같은 사람들 의사 같은 사람들은 임금에 따라서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단순 노동직은 임금에 따라서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노동수요국순과 노동공급 국순이 모두 탄력적일 때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6번 유보임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유보임금은 근로자의 의증임금이라고도 하고 의증임금 요구임금 또는 눈높이 임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일론 맞았어요.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의 임금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디귿은 자연스럽게 틀리죠.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의 임금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유보기업권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눈높이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맞춤한 직업을 찾아내면 실업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 맞는 거고요. 니은번에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하락? 아니죠. 기대임금을 상승시킨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77번에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진보가 있었대요. 이것과 함께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라는 변화가 발생했대요. 기술진보가 있다는 얘기는 혁신적인 상품이 등장했다니까 결국 제품 수요가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제품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제품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노동 수요가 노동 수요가 역시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노동 공급도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함께 증가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고르면 되는 것인데요. 노동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동 수요에요. 그리고 노동 공급이 뭐 이렇게 있겠죠. 노동 공급이에요. 이렇게 거기에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균형 공급량이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 수요가 증가했어. 노동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노동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노동 수요만 증가했다면 균형 임금은 당연히 상승했을 텐데 균형 고용량도 상승했을 것이고 문제는 노동 공급량도 함께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 증가한 폭만큼 똑같이 증가했다면요. 증가했다면 균형 임금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동 공급이 약간 적은 폭으로 상승했다면 균형 임금은 상승하고 더 많은 폭으로 증가했다면 균형 임금은 하락하겠죠. 즉 균형 임금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균형 수요와 균형 공급의 증가 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면에 균형 노동 고용량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에요. 균형 노동 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 임금의 변화는 불명확하다. 1번 정답이에요. 잘 파악해 두시고요. 78번 연봉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 연봉제의 장점 전문성이 촉진되어지겠죠. 그리고 2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4번도 우리가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3번에 연봉제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식이질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성원 상호 간에 친밀감은 떨어지게 된다. 80번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노동조합운동과 노동 이 경제적 조합주의라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독립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딱 틀렸네요. 80번 개인의 후방 굴절형 에 대한 노동공급 국설된 설명으로 옳은 걸 했는데 여기 표를 제가 갖다 놨는데요.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계속 증대시켜 늘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했다고 봐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아 이제 난 돈 도시로 좀 쉬고 싶어 하면서 노동공급을 줄이게 되거든요. 이때는 소득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여가가 정상제일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그러면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임금이 상승하면서 노동시간을 끊임없이 상승시키게 돼요. 이건 여가가 열등제일 때 나타나는 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후반 굴절된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 아니고요. 2번에 소득여가간의 선호체계 분석에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 결과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